라니의 작은 책방 라니의 작은 책방은요 독서교육 전문가 하이란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분에게 숨어있는 명작 독서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먼저 하이란 작가님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그레이트북스의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우수한 도서를 발굴하고 만드는데 힘쓰고 계십니다 아울러 지난 9년간 늘 한결같이 초등만 카페 어머님들을 위해 독서교육 상담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라니의 작은 책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뵙고 이번주에 두번째 시간인데 한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기온도 훌쩍 뛰어올라서 여름이 한껏 다가온 것 같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5월달이었는데 벌써 새로운 달 6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중에 첫번째 책은 온양이란 책입니다 선한나 글 김영만 그림의 온양이입니다 아니 저게 뭐냐 이른 아침 할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쟁통에 B29기 폭격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달 넘게 알아놓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정주간에 있던 어머니가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에서 깬 명호도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 게냐 할아버지는 울바자 넘어 저만치에 있는 기찻길을 가리켰습니다 빼곡히 탄 사람들 때문에 기차는 군뱅이처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랑 가는 거예요 함흥이 곧 불바다가 될 거래요 명호의 대답에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세히 말해봐라 9살 명호도 알고 있을 만큼 마을에 파다한 소문을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전했습니다 중공군의 이내 전술에 밀려 미군이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군 철수가 끝나면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일본에 떨어뜨린 것과 같은 원자 폭탄 말이에요 당장 짐 싸서 피란 떠나라 할아버지의 흰 수염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쨌건 애들부터 살려놓고 봐야 하지 않겠니? 명호랑 명남이 데리고 얼른 남쪽으로 가라우 별일 없으면 다시 돌아오면 될 테지 명호네의 아버지는 몇 달째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편찮으신 아버지를 혼자 계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호통을 쳐서 내쫓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호네 식구도 남들보다 늦었지만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어머니하고 동생 잘 부탁한다 명호의 머리를 쓰다듬는 할아버지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네 6.25 전쟁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 피비린내가 멈추나 했는데 중동군이 쳐들어오죠 전세는 삽시간에 역전되고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흥남부드 철수작전이 시작되었죠 흥남부드 철수작전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 유명했던 영화 국제시장 기억하시죠? 국제시장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헤어지게 됐던 그 시점이 바로 흥남부드 철수작전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해상철수작전이라고 할 수 있죠 병사만 10만명, 차가 1만 7천대, 군수물자가 35만톤 그리고 또 예정에 없었던 10만명의 피란민을 수송했던 그 작전이 바로 흥남부드 철수작전입니다 원래 군 병력만 철수시키는 계획이었으나 피란민은 공산주의를 거부하며 유엔군을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군은 이들을 죽도로 내버려 둘 수 없었죠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 호의 레너드 라우 선장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흥남부드 철수작전의 가장 마지막 배로 불리고 있죠 12월 23일 출항하면서 기적의 배로 불리우는 메러디스 빅토리오 호 그 메러디스 빅토리오 호는 추위의 굶주림 속에 3일간 항해를 마치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메러디스 빅토리오 호는 2004년 세계 기너스북에 등재되죠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배로 이렇게 우리에게는 메러디스 빅토리오 호가 흥남부드에서 가장 마지막 남은 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읽어드렸던 온양이가 가장 마지막 배로 기록되어 있는 배입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 호처럼 큰 군함은 아니었지만 작은 고깃배까지도 우리의 피란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을 담아놓은 책이죠 책을 직접 보게 되면 그림의 느낌이 연필로 스케치한 것처럼 연필의 질감이 살아있는 그래서 피란민들의 슬프고도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잔잔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권정생 씨 김환영 그림의 강냉이라는 책입니다 짐 모퉁이 토단 밑에 한패기 두패기 세패기 생야는 구덩이 파고 난 강랑할 때 꾸고 어맨 흙 덮고 한치 크면 거름 주고 두치 크면 오줌 주고 인진 내 키만큼 컸다 요건 내 강랑 손가락으로 꼭 점 찍어놓고 열하고 한밤 자고 나서 우린 보따리 싸들었고 창창 길 떠나 피난 갔다 권정생 선생님 모두 아시죠 유명한 강아지 똥, 몽실언니, 점득이네, 밥대기 죽대기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을 쓴 작가분이시죠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강냉이는 권정생 선생님이 실제 초등학교 땐 쓴 시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 이야기도 6.25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분명 한글 책을 제가 읽어드렸는데도 듣다 보면 어떤 말인지 잘 낯선 표현들이 있죠 이 표현이 바로 북한 사투리라고 합니다 권정생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때 이러한 시를 썼다는 것도 놀랍지만 책을 직접 보게 되면 그림의 표현이 좀 남다르다고 할까요 지푸른 색상의 그림이 전쟁 발발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붉고 강력한 그림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글은 고향을 떠나온 그리움이 물씬 느껴지게 되죠 피난길을 떠났지만 본인이 심은 강냉이를 잊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그리움과 그 동네에 살았던 평온함에 대한 갈망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온양이와 강냉이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6월이면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도 학교에서 하나요? 요즘 뉴스에서는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방송되고 있는데요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은 두 나라의 대통령이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대수롭지 않을 거예요 6.25 전쟁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온양이와 강냉이는 6.25 역사를 읽는 사실 그대로 표현해놓은 책이죠 이러한 책을 읽을 때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원인이 되는 거죠 온양에서 수송작전은 왜 벌어지게 됐을까요? 바로 6.25 전쟁이기 때문이죠 강냉이에서는 강냉이를 심은 그 꼬마 아이가 강냉이를 놔둔 채 집을 떠나게 되죠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것도 6.25 전쟁이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배경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개가 이야기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꼭 필요하다는 것 역사는 미래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죠 강냉이와 온양이를 보면서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발발이 된다면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아픔과 피폐함이 또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설명할 때는 그림책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텍스트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림으로 주는 이해력은 아이들에게 훨씬 더 이야기를 가깝게 느껴지도록 하거든요 이 두 권의 책은 1950년대 배경이기 때문에 나오는 어휘 또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강냉이와 같은 이야기는 북한 사투리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겐 낯설 수 있죠 그래서 텍스트를 읽기 전에 그림을 읽으면서 그림 속 분위기를 먼저 느껴보도록 하고 그림에 등장하는 시간적 배경뿐만 아니라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정주관이 어떤 건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이들하고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나서 텍스트를 읽어주게 되면 아이들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책은 아이들마다 호불호가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사실 피란이 떠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럴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한 아이들이 있죠 이랬을 때 읽어주시는 부모님께서 뒷내용 궁금하지 않아?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아이가 읽고 싶어하는 만큼 읽고 그런 다음에 다음에 또다시 읽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완독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은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6월을 맞이하여 6.25와 관련된 책 두 권을 소개했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순간순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